그 제가 정말 진짜 좋아하는 여성 보컬리스트고요. 그리고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이스 코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야 말 좀 하자. 고마워. 여기서 우승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KBS에서 불의 명곡을 통해서 실력과 실력을 보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왕중왕전이 있대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어쨌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영화수 손승현 씨를 모시겠습니다. 대박. 대박. 난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다 그랬나 봐요 이유 없이 흐름 내 눈물 버릇처럼 굳어진 내 미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서도 그랬나 봐요 흐린 하늘 사이에 아름다운 눈빛 마치 내 운명처럼 위로하는 것 같아 You hit the phone from my heart 포기하지 않으리야 고마워요 아낌없이 후회할래요 You hit the line from my heart 쓰러지지 않을래요 고마워요 아낌없이 후회할래요 더 이상은 나를 미워하지 않네 맘을 여고 이젠 나를 안아줄 거야 나 이대로 불지 않아요 You hit the phone from my heart 포기하지 않을래요 고마워요 아낌없이 후회할래요 고마워요 아낌없이 후회할래요 You hit the line from my heart 쓰러지지 않을래요 고마워요 아낌없이 후회할래요 고마워요 아낌없이 후회할래요 고마워요 intendullward 그리할래요 Others 욕 hop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되게 많이 모여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남자분들의 함성소리를 제가 군대 미운 공연 갔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도 들어보게 되네요. 제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보이스 오브 코리아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불렀던 미우고린 새끼라는 곡이었습니다.